63번은 토크 컨버터의 주요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토크 컨버터, 유체 변속 장치죠. 유체 변속 장치입니다. 입력 축의 회전에 의해서 유체가 따라 돌고 그 유체가 맞대 놓은 회전체를 회전시키면서 맞대 놓은 회전차의 축을 회전시키는 요소가 토크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가 유체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유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3번의 에너지 변환이 수반이 되는 유체 기계가 토크 컨버터다 이렇게 보는데 입력 축이요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입력 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게 펌프의 회전차입니다. 펌프의 회전차라고 해서 임펠러가 되고요. 그리고 출력 축에 해당되는 게 런너가 되고요. 그 사이에 보면 스테이터라고 해서 안내깃이 있어요. 스테이터라고 하는 것이 안내깃이 있어서 이런 연결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유체의 에너지들이 즉 기계적 에너지가 유체 에너지로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이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는 거죠. 펌프 회전차 임펠러, 터빈 회전차 런너, 그 다음에 안내기, 스테이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64번은 진공 펌프는 기체를 대기압 이하의 좌압에서 대기압까지 압축하는 압축기의 일종이다. 다음 중 일반 압축기와 다른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진공 펌프는 공기와 같은 이런 기체들을 계속해서 밖으로 빼내요. 밖으로 빼내서 펌프 내부를 진공압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유체가 외부에 있는 유체가 진공 펌프 안으로 빨려들어옵니다. 빨려들어오면서 토출관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1번은 흡입 압력을 진공으로 함에 따라 압력비는 상당히 커짐으로 격관용적 기체 누설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그랬어요. 실린더가 있으면 실린더가 속에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상하 왕복 운동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죠. 이걸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이라고 해서 상사점이다. 하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사점 위에 남아있는 이 최적을 극간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격관 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격관 최적이 작으면 압력비가 상승을 하죠. 압력비는 극간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이에요. 연소실 최적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연소실 최적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극간 최적이 줄어들면 줄어들면 압력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흡입 압력을 진공으로 함에 따라 압력비는 상당히 커짐으로 극간 용적 기체 누설을 가급적 줄여라. 그 다음 2번은 진공화에 따라서 외부의 액체, 증기, 기체를 빨아들리기 쉬워서 진공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그랬어요. 진공 펌프 내를 내가 진공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액체, 증기, 기체 이런 것들을 빨아들리기 쉬워진다. 진공청소기도 이런 원리라고 봐야 됩니다. 진공청소기가, 청소기로 말씀드리면 이물질을 빠져들일 때 진공청소기 내부가 진공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진공화, 진공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압이 진공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압이 대기압보다, 국소 대기압보다 낮다는 얘기잖아. 국소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은 국소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인 대기압 상태이거나 국소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밀고 들어와서 진공포포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밀어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진공도라고 하면 진공도는 국소 대기압분의 국소 대기압 연룡학에서 다 정리했던 얘기입니다. 국소 대기압분의 진공압이죠. 진공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를 진공도를 잘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그 얘기고요. 진공폼포 내부를 진공화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한 진공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기체의 밀도가 낮음으로 맞습니다. 진공화 상태가 되면 압이 낮아요. 압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린더 최적은 축동력에 비해 크다. 맞는 얘기고 네 번째는 송출 압력과 흡입 압력의 차이가 작음으로 기체의 유로저항이 커져 기체의 유로저항이 커져 손실동력이 비교적 적게 된다고 했는데 유로저항이 커지면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손실동력이 커지죠. 당연히 저항이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동력이 그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기체의 유로저항이 커지면 유로저항이 커지면 밀어내려는 그 힘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저항이 크니까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당연히 더 커져야지 돼요. 그럼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동력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적게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지금 표현이 맞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65번을 봅니다. 다음 각 수차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펠턴 수차는 비교적 비속도가 가장 높은 형식의 수차다 그랬어요. 일단 이제 수차에서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펌프랑 같죠. 유연악차의 4분의 3승분의 3승분의 해전수 N의 유량Q의 2분의 1승 2분의 1승에서 수차나 펌프의 비속도를 구하는 식은 같은데요. 같은데 펠턴 수차 펠턴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 비속도의 범위가 8에서 30정도로 작고요. 그리고 곤악차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곤악차용으로 사용이 돼요. 펠턴 수차는 비속도가 가장 높은 형식이며 틀렸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비속도가 가장 작죠. 가장 작아. 2번은 프란시스 숫자는 반동형 수차에 속한다. 맞습니다. 반동수차의 대표적인 게 프란시스 숫자고 또 거기에 프로펠러 수차가 있어요. 프로펠러 수차 프란시스 숫자 같은 경우에는 비속도가 20에서 500 사이입니다. 그리고 낙차의 적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낙차의 적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프란시스 숫자고요. 3번은 프로펠러 수차는 전학차 대유량에 적당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앞서도 62번인가 에서도 나온 거고 즉 프로펠러 수차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800이에요. 비속도의 범위가 400에서 800이면서 전학차 대유량에 사용이 됩니다. 맞고요. 그리고 4번 카플란 수차는 충류 수차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카플란 수차는 가동이 가동이 수차고 프로펠러 수차는 고정이 수차고 프란시스 수차라든가 프로펠러 수차 카플란 수차는 다 반동 수차의 종류고 수차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반동형 수차의 프란시스 수차가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